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월학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설비에 대해서 제1강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데요. 가스설비에서 보면 우리가 제1장의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가스를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독성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스정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 가스정의다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으니까 압축가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액화가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액화가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용액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액가스. 그렇죠? 용액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렇게 볼 때 특수가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가스. 특수가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때 이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가? 가스가 용기에 또는 저장땡에 충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체 상태로 충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상용온도 35도에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액화가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용온도 35도에서 0.2메가파스칼. 그죠?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액화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액가스라고 하는 것은 온도는 15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5도시에서 우리가 압력이 0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용액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35도시에서 0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특수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중에서 이 용액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C2H2가 있다. 그죠? C2H2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별표 3개 하셔가지고 기억을 잘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가스라고 하는 것은 35도시에서 주어져 있는 가스가 되는데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메탄, 그 다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시아나수소, 액화브로마메탄, 액화산화에틸렌 이와 같은 기체들을 우리가 특수가스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가스의 분류에서 두 번째로 보면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과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스를 분류를 할 때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로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연소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 구별을 할 때는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때는 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압축가스, 그 다음 액화가스, 그 다음에 용액가스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그러니까 이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을 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다음 용액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C가 2개, H가 2개. 이와 같이 아시틀렌이라고 하는 기체를 우리가 용액가스의 대표적인 가스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하지 말고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액화가스하고 용액가스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압축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암산염, 암기법으로 먼저 보면 암산염, 암산염, 시퍼부다. 암산염이 시퍼부다. 암산염이, 암산염이 시퍼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산염이 시퍼부다. 자, 여기에서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암모니아라든지 산화에틸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염소라든지, 시아나수사라든지, 프로판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액화가스하고 용액가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용액가스는 이 아세틸렌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기체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스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압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기체하고 그 다음에 LPG,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주원료가 되는 우리가 메탄이다. 이 세 가지 기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산염이 시퍼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암자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 산하이틸렌, 이산화탄소, 염소, 시아나수소, 프로판, 부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도 우리가 탈수 있는가? 그렇죠? 가연성인가? 그렇죠. 가연성 가스가 되는가?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가 되는가? 그렇죠? 가연성 가스가 되는가? 조연성 가스가 되는가?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가 되는가? 그렇죠? 불연성 가스. 크게 우리가 이것도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압축가스에서 압축가스에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와 같이 이 가연성 가스는 그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조연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산화 연불포. 조오산화 연불포. 오산화. 그렇죠? 오산화 연불포다. 그렇죠? 오산화 연불포.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렇죠? 이 오자라고 하는 것은 오존입니다. 오존. 오존. 그렇죠? 오존. 그 다음에 산자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되는 것이죠. 산소. 이 조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가스를 우리가 조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연성. 그 다음에 아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2O라고 해서 아사나 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나 질소. 이 아사나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마취용 가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염소. 불소. 이 포자라고 하는 것은 COCL2. COCL2 포스겐 기체를 우리가 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체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성. 조연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서 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탱할 지자가 됩니다. 도와줄 지자가 됩니다. 도와줄 지자. 그렇죠? 도와줄 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조자라고 하는 것은 도울 조자를 쓴 것이죠. 그렇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울 조자를 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연소를 일으키는데 도와주는 성질의 기체를 이와 같은 기체들이 있다. 조연성 다른 말로 시험 문제에 지연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지탱할 지자. 그렇죠? 도와줄 지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타지 않는 기체를 우리가 불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연성 기체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때 이질, 그죠? 이질이 헬레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헬레아. 이질이 헬레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은 CO2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자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는 영조구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조구원소. 영조구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는 독성가스가 되는지, 그죠? 독성가스가 되는지, 비독성가스가 되는지, 그죠? 독성인지 비독성인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와 같은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시간, 가중, 평균 농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TLV, TWA라고 하는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나타내는 기준도 있고 그 다음 LC50이다라고 해서, 그죠? 실험지 있죠? 흰지. 흰지를 기준으로 해, 흰 쥐, 그죠? 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연소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소성을 우리가 성질입니다. 성질, 그죠? 성질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조연성, 불연성, 독성이라고 하는 것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LC50을 기준으로 할 때, 그죠?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렇게 구별을 할 때는 TLV, 그죠? TLV, TWA, 그죠? TLV, TWA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00ppm, 그죠?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ppm. 200ppm보다 높으면 비독성, 200ppm보다 낮으면 우리가 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독성, 독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00만 분의 5천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LC50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LC50, 그죠? LC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LC5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천 ppm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천 ppm. 그래서 TLV, TWA냐, 그죠? LC50이냐, 그죠? LC50이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LC50, 그죠? LC50. LC5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LC5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5천 ppm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5천 ppm보다 높으면 우리는 비독성. 5천 ppm보다 낮으면 우리가 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TLV, TWA라고 하는 것은 만성치입니다. 만성. 그죠? 이거는 급성입니다. 급성. 이거는 TLV, TWA라고 하는 것은 만성. 이거는 우리가 급성 농도를 의미합니다. 급성. 신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체의 성질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 파악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의 기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연력학의 기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SI 단위가 나와 있고 공학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SI 단위가 나와 있고 공학 단위가 나와 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위.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위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단위에 보면 이 SI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학 단위. SI 단위가 있고 공학 단위가 있는데요. 이 SI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SI 단위이다. 라고요. 국제 표준 단위를 우리가 SI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단위를 공통 단위를 쓰자.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단위를 단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I다. 라고 하는 것은 뉴톤이죠. 뉴톤. 그렇죠? NU라고 하는 뉴톤이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에 주울이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가 SI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요. 이 뉴톤이다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에 주울이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SI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나타낸 것은 우리가 공학 단위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위에서 우리가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싸웁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 단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SI 단위인지 공학 단위인지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I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뉴톤, 주울, 파스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SI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다른 여러분들하고 같이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SI 단위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공학 단위가 되는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우리가 힘이다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힘이다라고 하는 단위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false라고 볼 수가 있겠죠. false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힘의 단위 중에서 1 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톤, 1kg false 힘의 단위에서 1kg false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F, O, R, C, false, 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1kg false는 뭐하고 똑같은가? 9.8 뉴톤 단위하고 똑같다. 힘에서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단위가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뉴톤의 단위는 어떠한 단위하고 똑같은가 하면 kgm per sec의 제곱이다. 그렇죠? kgm per sec의 제곱이다. 이 단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뉴톤이라고 하는 단위는 kgm per sec의 제곱이다. 자, 그럼 kgf는 9.8 뉴톤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 뉴톤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kg 단위 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kg이라고 하는 것은 kg 단위 밑에 여기에 M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MASS, MASS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힘의 단위하고 질량의 단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힘의 단위하고 질량의 단위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런 kg 단위 옆에다가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아, 이거는 질량으로 나타낸 단위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kg 옆에다가 F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힘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의 단위 중에서 kgf라고 하는 것은 9.8 뉴톤이 되고 이 1 뉴톤이라고 하는 것은 1kgm per sec의 적업이 된다 1kgm per sec의 적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한 개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연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즘 기업체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격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일과 에너지에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렇죠?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너지, 일과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들 교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과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일 그렇죠?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무게가 나가는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어디에 옮기느냐 이걸 우리가 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메다 이것을 우리가 일의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l이다. 그죠? f 곱하기 l이다. 이렇게 킬로그램 폴스,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메다. 이것을 우리가 일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에너지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우리가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 그렇죠? 네 번째 보면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 이 동력은 우리가 일의 단위로 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이와 같은 일의 단위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동력의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력에서는 보면 우리가 1PS라고 이야기합니다. 1PS. 그렇죠? 1PS라고 이야기하는데 1PS라고 하는 것은 국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1마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1PS라고 하는 것은 75kg 곱하기 메다 퍼 세크. 75kg 메다 퍼 세크를 우리가 1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력에서 보면 이 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마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말 한 마리의 힘은 1초 동안에 75kg짜리를 몇 메다. 그렇죠? 1m 움직이는 능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 두 번째로 나오는 1H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HP는 76이 됩니다. 76kg 메다 퍼 세크. 이것을 우리가 H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HP라고 하는 것은 영국마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국마력은 영국에 살고 있는 말은 국제 마력보다 힘이 조금 더 세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HP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PS의 단위, 75kg 메다 퍼 세크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kW라고 하는 단위 있습니다. 1kW는 102, 102kg 메다 퍼 세크가 된다.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공학에서. 그렇죠? 우리가 감옥 자체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1kW라고 하는 것은 102kg 메다 퍼 세크가 된다. 그렇죠? 102kg 메다 퍼 세크가 된다. 아, 이거 재미있죠. 그렇죠? 이 동력의 단위에서 보면 그 사람이 1초 동안에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허용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허용농도에 대한 개념. 그렇죠? 단위가, ppm의 단위가 있고 허용농도를 나타내는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참고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참고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 참고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허용농도. 그렇죠? 허용농도. 이 허용농도의 단위는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는 것. 그렇죠? ppm, ppm이라든지 ppm이라든지 ppm, ppm, ppb, ppb. 이와 같은 형태로 크게 우리가 단위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을 우리가 퍼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100분의 1. ppm이라고 하는 것은 part per million, 10의 6성분의 1을 의미합니다. part per hundred million, 이거는 얼마입니까? 10의 뭡니까? 8성분의 1을 의미하겠죠. part per billion, 10의 9성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허용농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다른한 부분에서 보시면 개정된 독성가스의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설다른한 부분에. 이 참고 바로 밑에 보면 이 해설다른한 부분에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해설다른한 부분에 보면 개정된 독성가스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개정된 독성가스의 정의.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허용농도는 TLV, TWA.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LC50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개정된 내용이 이 LC50에 대한 개념입니다. LC50. 그렇죠? 이 LC50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000ppm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5000ppm. 5000ppm을 기준으로 한다. 이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허용농도라고 하는 것은 힌지 집단 하루에 1시간씩. 그렇죠? 14일 이내에 하루에 1시간씩 힌지에게 이 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노출시켰을 때 힌지 집단의 50%가 죽는, 치사하는 농도 50%가 죽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LC50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LC50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14일입니다. 14일. 14일 이내라고 하는 말,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씩. 1시간씩. 힌지에게 독성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그 힌지 집단의 몇 프로? 힌지 집단의 몇 프로? 50%가 죽는 농도. 14일 이내에 하루에 1시간씩.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독성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50%가 죽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LC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 문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접투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보시면 별표 3개짜리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공부 한 지료 하루에 1시간 단위로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별표했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스의 종류는 수천 가지, 수만 수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암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도를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온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죠? 갈로 2번 온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온도.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차갑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템퍼러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도는 다른 것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보실 필요가 없고 이 온도를 우리가 환산을 할 때 우리가 켈빈 온도, 랭킨 온도, 그 다음에 습시 온도, 화시 온도 이와 같은 온도로 나타낼 때 이 온도 환산, 그죠? 온도 환산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온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입맛대로 다 바꾸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K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온도 단위 K는 273 더하기 도시 단위로 나타냅니다. K는 273 도시 그러니까 온도가 20도시다라고 하면 K 단위로 나타내면 293K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 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 F 우리가 F 발음을 우리가 fa, fa 우리가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외국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시 온도 화시 온도 그죠? 화시 온도 우리가 표기할 때는 우리가 글자로 쓸 때는 화, 화시 온도 이렇게 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도 F는 5분의 9 그죠? 5분의 9 꼬박이 도시 더하기 32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도 F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F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랭킹 온도 도 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 R 도 R은 도 F 플러스 460 도 F 플러스 46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섭시 온도 이 도 C 단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섭시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시 온도 섭시 온도 도 F로 나타낸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화시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섭시 온도 이것을 우리가 화시 온도 화시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K하고 도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절대 온도로 표기한 것입니다. 절대 온도로 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 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물의 빙점을 제로 물의 빚점을 100도시라고 했을 때 빚점은 끓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은 물의 끓는 점은 100도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섭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 섭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섭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 무슨 개념인가? 섭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의 어는 점을 우리가 빙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0도시에서 물의 빚점을 100도시라고 이야기하면 100도시 0도시에서 100도시까지 눈거미를 새겨가지고 몇 등분 했단 말이에요. 몇 등분 몇 등분 한 것입니까? 100등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섭시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시 온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빙점을 32 그렇죠? 32도F라고 이야기하고 빚점을 212도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빙점을 32 그렇죠? 32도F 32도F에서 빚점은 212 212도F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등분 나오는가 하면 180등분 해놓은 것을 180등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화씨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32도F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에다가 이 32라고 하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32도F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온도에 대한 개념은 이것은 우리가 별표 한 개 그렇죠? 별표 한 개 별표 한 개 도K이골은 273 플러스 도C 도F이골은 도C이골로 놓으면 도F-32 꼬박이 9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그걸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한 가지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정확하게 한 가지만 뚜렷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도F의골은 5분의 9 도C이 더하기 32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랭키논도 도R은 도F에다가 더하기 460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압력입니다. 압력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압력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압이니까 우리가 고압이니까 고압은 우리가 1메가파스칼 저압은 우리가 0.1메가파스칼 우리가 중압은 0.1에서 1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압이라고 하면 1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고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압가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압가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압력입니다. 압력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압력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력은 그렇죠? 압력은 별표 3개다. 그렇죠? 압력은 별표 3개다. 자, 표준 대기압에서 우리가 1AT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ATM 그렇죠? 1ATM이다 라고 하는 것은 760 760mmHg가 되겠고 10332 그렇죠? 10332 10332 미리미리 H2O 그렇죠? 10332 10332 미리미리 H2O 이 꼴은 1.0332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 이렇게 표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폴스입니다. 폴스 그렇죠? 여러분들 폴스가 되는지 메스가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은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강의할 때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재는 교재에도 시험 문제에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이 폴스 단인지 메스 단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4.7입니다. 14.7 14.7 PSI 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을 우리가 PSI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입니다. PSI 단이나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의 단이나 그 다음 1013.25 밀리바 M을 한 개 적은 밀리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밀리바 이렇게 됩니다. 101325 101325 파스칼 단위가 된다. 그렇죠? 파스칼 단위가 된다. 이 파스칼은 뉴톤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그렇죠? 파스칼은 뉴톤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의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대기압의 단위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1ATM이 101325 파스칼이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 변환은 머릿속에 훤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위 변환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 변환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오. 적어놓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 필기, 실기 압력에 대한 환산 문제가 나오면 쭉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께서 비례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비례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740mmHg는 얼마 ATM이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1대 760은 740대 X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압력에 대한 단위도 단위 변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꼭 자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리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센치의 단위도 바꿀 수가 있고 메다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명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kgm²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곱센치도 제곱메다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는 면접의 단위 분자에는 힘의 단위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압력의 단위가 되겠다. 인치도 1인치는 2.54cm가 됩니까? 1인치는 2.54cm 25.4mm가 되겠죠. 그래서 인치도 우리가 길이의 단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곱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면접의 단위가 된다. 1 파운드는 0.4536kg이 됩니다. 파운드는 이것은 무게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파운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013.25mv 1013.25pa 1013.25pa 다른 말로 뉴톤포 메다 제곱이다. 이게 무슨 단위다 말입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을 우리가 SI 단위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파스칼 단위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겠죠. SI 단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7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표준 대기압이 1A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원주의 수원주로 나타냈을 때 760mmHg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 이것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들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수원 Hg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Hg Hg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단자관이 있습니다. 눈금이 새겨져 있는 단자관이 있습니다.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압력을 전부 다 빼려고 하면 수원에다가 이것을 담그으면 되겠죠. 담그어가지고 수원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위쪽으로 쭉 털어 올리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이게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을 때 이게 빨리 올라가는 높이가 이렇게 있겠죠. 빨리 올라가는 높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 76. 그죠? 760mm 760mm 만큼 빨리 올라간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실험을 한 사람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Hg 단위를 이 미리미리 Hg 단위를 1 T-O-R-R 토르 1 T-O-R-R 토르 토리첼리 1 미리미리 1 미리미리 Hg를 1 토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 토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1 토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이지 압력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게이지 압력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동그라미 1번으로서 표준 대기압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표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나 있는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계에 나타나 있는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제로로 본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진공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공압 그렇죠? 진공압이다라고 진공압력이다라고 진공압력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진공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의미인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전부 다 진공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러면 760mmHg가 표준 대기압이죠. 740mm 그 다음에 700mm 그 다음에 600mmHg와 같은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진공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진공압력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절대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압력 우리가 앞으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절대압력이 고런 절대압력이 고런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이 고런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 내용은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그러면 우리가 게이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 뒤에 G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진공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의 단위 뒤에 V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게이지의 약자가 되겠죠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 뒤에 V라고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 이와 같은 압력의 단위가 주어져 있을 때 G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압력의 단위 뒤에 뭐라고? 압력의 단위 뒤에 V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베이컴, 진공압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 뒤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 뒤에 스몰 A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절대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압력 Absolut, 그렇죠? Absolut Absolut, 앞머리의 약자를 딴 것이죠 게이지, 베이컴, Absolut, 그렇죠? 앞머리의 약자를 딴 것이기 때문에 이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 뒤에 스몰 A가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 우리가 절대 압력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네 번째로 보면 열량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열량 네 번째로 갈로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갈로 4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목별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과목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별표한 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 학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도 명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열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열량 이 열량에서는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1kcal라고 하는 것은 1kcal라고 하는 것은 3.968 btu 3.968 btu 이 꼴은 2.205 chu 2.205 chu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열량도 우리가 비례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해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1kcal라고 하는 개념은 1도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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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개념 1kcal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 1kg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BTU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1파운드를 그렇죠? 1파운드 LB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죠 1도F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BTU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TU BTU LB를 1도F 올릴 때 1파운드를 1도F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BTU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CHU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HU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 킬로칼로리에 대한 개념으로 다음 중에서 옳게 설명한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K가 킬로그램으로 나왔죠 C가 도시로 나왔죠 쉽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가 있으니까 이거는 도시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 나머지는 파운드 되고 도F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게 되면 열량으로 우리가 환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적용을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열 용량과 비열 다섯 번째로 열 용량과 비열 다섯 번째로 보면 열 용량 열 용량과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열 용량과 비열 열 용량과 비열 이 열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우리가 비열에다가 무엇을 곱한 값을 우리가 무게 즉 다시 말해서 질량을 곱한 값을 우리가 열 용량이다 그죠? 열 용량이다 열 용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열 용량의 단위는 무엇인가? 그죠? 열 용량의 단위는 무엇인가? 열 용량의 단위는 무엇인가? 키로칼로리 퍼 키로칼로리 퍼 도시 이것을 우리가 열 용량의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용량의 단위 열 용량의 단위를 키로칼로리 퍼 도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죠? 열 용량의 단위 키로칼로리 퍼 도시 이것을 우리가 열 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정의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정의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시에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열의 단위는 무엇인가?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도시 이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한다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이것을 우리가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도시 이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 이 비열에다가 G를 곱하게 되면 열 용량의 단위가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비열의 단위에다가 G 그저 키로그램을 곱하게 되면 키로그램 키로그램 약분이 되고 키로칼로리 퍼 도시 단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비열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비열에 대한 개념에서 보면 BRBK라고 하는 것은 무엇분에 뭐가 되는가 하면 CV분의 CP라고 이야기합니다 CV분의 CP 여기에서 CP라고 하는 것은 C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일정히 했을 때 측정한 비열을 우리가 CP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력을 일정히 했을 때 측정한 비열을 우리가 C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V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적을 일정히 했을 때 측정한 비열을 CV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RBK라고 하는 것은 CP의 CP 대 CV의 B 이것을 우리가 BRBK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BRBK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하여튼 모든 물체를 우리가 CP도 측정해보고 CV도 측정을 해보니까 항상 그 값이 CP 값이 CV 값보다도 항상 크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BRBK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 말입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BRBK 값은 1보다 작다 이와 같은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SI 단위다 이 의미 없습니다 그죠? CP 마이너스 그죠? CP 마이너스 CV라고 하는 것은 AR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R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R이다라고 하는 공식 그렇죠? 기체 상수 값입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수를 의미합니다 CP 마이너스 CV는 R 값이다 기체 상수 값이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식을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 두 가지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CP이골은 K 마이너스 1분의 K 곱하기 R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그죠? 이 공식은 하나만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K이골은 CP분의 CV이다 이 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이 식에서 C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CV를 왼쪽으로 넘구게 되니까 K 곱하기 CV 이렇게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CP에다가 이 두 번째 식에서 CP 대신에 K 곱하기 CV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K 곱하기 CV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CV이골은 R 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CV로 묶어내면 CV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1 이골은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맞죠? CV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1 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CV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가 됩니까? K 마이너스 1분의 1 R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CP로 나타내려고 하면 CV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CP로 나타내려고 하면 CV 대신에 CV 대신에 CV이골은 어떻게 됩니까? K분의 CP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K분의 CP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BLBK하고 그 다음에 정압 비열하고 정적 비열의 상관관계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1원자 분자는 1.66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2원자 분자는 1.4가 되겠고 3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1.33이 되겠습니다 2원자 분자 1원자 분자는 1.66 정도 1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1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원자 분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1원자 분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족원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영족원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2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의미합니다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3원자 분자라고 하면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N2라든지 HCl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2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원자 분자라고 하면 CO2라고 하는 기체 있죠 O3라고 하는 기체 있죠 이 같은 기체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이것을 우리가 3원자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원자 분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는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열에 대한 내용은 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더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더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에서 우리가 현열과 잠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30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지 싶습니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지 싶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비열 용량과 비열 관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산업기사니까 또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때 조금 쉬운 개념이 있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인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강은 여기에서 마치고 제 2강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